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명씩! 그 다음! 아! 안 받아! 안녕! 문어 buyers 오우후 네! 음... 으아아아아아 사파 early 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 살이 흐른다 지금 잠에서 보시고 빨리 과실에서 구매를 할 수 있으니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 여기 내 성덕동에 있는 카페 엘베시토입니다. 엘베시토. 언니 이거 올라가도 괜찮을 것만 해, 알았지? 어? 이렇게 막 출연하는 거야? 그런 거라고. 지금 오늘 두 명 후회고가 끝나고 인문학 강의를 가라는 지령을 못해. 갑자기 집에 못 가고 공강이 생겨버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책. 책을 들 것 같아요. 수줍수줍한데? 이 카페가 상당히 예쁘고 나는 웬망이 좋은지 잘 모르겠네. 다가와. 안녕. 새벽에 좋죠 우리는 지금 누가 올리게 같이 나오는거야? 원행에 주의해야겠군 지금 우리는 연대에 있습니다 연대 배경상을 여기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가 되게 크고 좋네요 좋고 날씨가 더워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서 연두빛과 너무 잘 어울리니까 맞아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생들보다는 덜 이방인처럼 보이게 하는거에요 가보도록 합시다 진짜 팔찌 받으러 가는거야? 그래 받아봅시다 안녕 안녕 지금은 밥을 먹으러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추천을 받았다는 동일한 집을 지나서 다른 추천을 받은 집으로 갈거에요 옆에는 머리를 귀엽게 자른 새내기같은 아영이가 있어요 시시 아하하 이럴버리네 얼른 갑시다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맛있다 소금 오늘 이 소금이 난 영상으로 잘 어울려 맛있다 밥이 더 나을때 너무너무 맛있다 약간 창닭되는 맛 음식이 빨리 나와서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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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